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이후 국정원 수사에 대한 압박이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습니다. 망신주기 수사다,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부터 윤석열 지검장을 무리하게 승진시킨 게 문제라는 주장까지 심지어 수사팀 교체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군요. 아니 누구네들처럼 협박을 한 것도 증거를 조작한 것도 아닌데 대체 어디가 무리한 수사던가요? 더 웃긴 건 이 마당에 무려 검사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는 목소리도 있더라는 겁니다.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는 수사였다는 건데요. 아니 검사로서의 명예, 본인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며 바닥으로 내팽겨쳐버린 것 아니었습니까?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그럴 자격 이미 없으신 것 같은데요. 오히려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는 명명백백히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.